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번 더 더 바닥에 넣어줘요 이거 좀 더 바닥에 넣어줘요 다진마늘을 잘 섞어줘요 이제 양파가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너무 맛있다 더 맛있게 넣어줘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드려는데 넣어줘요 양고추 으싸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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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헤어스타일로는 마지막을 미식놈의 류추드 케이프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混ぜると 색이 잘 어울리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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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자들한테는 반응이 있었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굉장히 이쁘다 맛있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고기 아깝다 이렇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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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마음에 드는 우리 파는 ford 어떻게 알아듣고 Teacher 잠시 첫 영상 Fli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